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계의 유재석 네 유재석입니다 자 정말 역대급 규제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뭐 양도세를 최대 72%까지 하겠다 뭐 종부세도 최대 지금 6% 이건 또 매년 내는 게 되겠죠 취득세도 뭐 최대 12% 이렇게 정말 역대급 규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는 오히려 역대급 상승을 또 기록하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야 이게 도대체 정말 어떻게 된 일인가 뭐 정책 당국자들도 그렇고 시장도 지금 좀 의아한 이런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 또 경실련이라고 하는 시민단체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25평 아파트를 기준했을 때 무려 4억 5천 정도 그러니까 시작할 때는 약 한 8억 4천 정도 시작했던 게 지금은 12억 9천까지 평균 가격이 올라가면서 최대 53% 그러니까 정말 금액으로는 역대급 상승이 이 3년 안에 일어났다 뭐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정말 어떻게 된 일이고 앞으로 그렇다라면 정말 이런 정책과 시장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성공 투자를 세울지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고민도 엄청나게 많으시고 자 그렇지만 또 이렇게 시장은 또 움직이고 있고 자 어떻게 가야 할까요? 네 오늘 이런 부분들 자세하게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자 여러분들의 궁금증 아니면 세미나 안내 방송 중에도 전화가 열려 있습니다 022638-3956 022638-3956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뭐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차원에서 사실 정말 역대급 규제가 나왔죠 네 정말 야 정말 뭐 양도세 같은 경우에 72%라고 하지만 지방세까지 하면 거의 80%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이제 뭐 세율들 이런 것들이 적용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뭐 걱정을 하고 계시고 자 그렇지만 시장의 반응은 6.17, 7.10 부동산 대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또 역대급 상승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성공 투자 전략을 세울지 일단 시장의 상황부터 한번 자세히 보면은 특히나 지금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데요 자 지금 6.17 그렇죠 6.17 대책 때도 많은 규제책들이 쏟아졌고 특히나 뭐 7.10 부동산 대책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취득세가 12% 그러니까 12%에 내가 만약에 이거를 뭐 매입을 해서 또 중간에 이제 그 뭐 한 6%씩 6%씩 해가지고 뭐 한 2년 동안 또 한 12% 정도 그러니까 매년 그렇죠 뭐 종부세를 뭐 최대치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또 여기에다가 지금 뭐 한 72%에다가 지방세 7.2% 하면 79.2% 거의 100%가 그냥 산술적으로 본다면 최대치로 본다면 100%가 넘어가는 이런 어마어마한 규제책들이 이제 나오면서 뭐 지금 부동산 갖고 계신 분들도 사실 걱정이 많으시고 이제 부동산으로 진입하려고 하는 분들도 또 걱정이 많으시고 특히나 내가 1주택자면서 또 2주택으로 뭐 갈아타기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부동산 숫자를 늘리려고 하셨던 뭐 많은 분들이 지금 혼란 속에 뭐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는데 자 이렇게 많은 규제책들이 나왔는데 지금 91주 만에 최대폭 상승 그러니까 지금 뭐 그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제 가장 많이 올랐을 때가 2018년 그렇죠 9.13 대책 바로 직전 9.13 대책 나온 그 시점이 이제 가장 많이 올랐는데 바로 그 6.13 부동산 대책 9.13 부동산 대책이었죠 9.13 부동산 대책이 나왔을 그때 정도의 어마어마한 지금 또 주간 상승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KB 부동산에서 지금 그 서울의 이제 그 가격들을 지금 책정을 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서울 아파트 가격 전주 대비해서 무려 0.63%나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에 0.63%면 정말 어마어마하죠 실질적으로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규제책이 나오면서 뭐 한 주에 0.02 뭐 0.01 이렇게 아니면은 뭐 마이너스까지 갔었는데 그렇죠 지금 한 주에 0.63%라는 그러니까 91주 만에 가장 높은 지금 또 상승폭을 보여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뭐 이런 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자 특히나 지금 노원 같은 경우에는 주간 상승률이 1%가 넘어갔습니다 그렇죠 지금 노원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뭐 도봉이라든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제 강북 노도강 얘기 많이 하죠 여기에다가 금천이나 이제 구로 관악 같은 금관구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서울 시내 안에서 6억 이하 아파트라든지 9억 이하 그러니까 6억 이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민 그 실주거 했을 때 좀 혜택을 보는 이런 아파트들이고 9억 이하는 그래도 대출 규제에 있어서 다른 것에 비해서는 좀 더 자유로운 그렇죠 그래서 지금 노원 쪽이라든지 이런 어떤 중저가 아파트들이 아직까지 좀 포해진되어 있는 이런 쪽들이 지금 상당 부분 많이 지금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자 성북 같은 경우에도 0.9%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성북도 지금 뭐 재개발에 대한 그렇죠 강북 재개발에서 또 많은 또 그 좀 중심 어떤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좀 많이 또 올라갔고요 자 송파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 잠실동 같은 경우에는 국제교류 복합지구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까지 묶였어요 잠실동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실동은 잠실동대로 지금 좀 올라간 부분이 있고요 또 그 주변에 있는 뭐 이제 신천동이라든지 바로 그 옆에 있는 동네죠 자 요런 동네 같은 경우에는 또 같이 올라가니까 송파는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지금 올라가면서 굉장히 지금 높은 상승률을 오히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그 시내 중심 쪽에 상업지나 이런 쪽에 지금 개발들이 또 그 좀 이렇게 집중이 되고 있는 그러니까 고밀도 개발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자 이런 저런 이유들 때문에 지금 서울 시내 안에서는 대부분 지금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고 그 상승폭 자체도 9.13 대책 이후에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이다 요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매매값만 올라가느냐 아니죠 지금 전셋값 같은 경우에도 뭐 정말 천정을 뚫었다 뭐 천정부지다 오히려 지금 전셋값을 안정시키겠다라고 나오는 주택산법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 오히려 전셋값이 지금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55주 연속 상승 그러니까 작년 지금 주택임제세산법이 처음 나왔던 한 6월 7월 요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올라갔던 게 지금 현재도 계속 상승랠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서울아파트 전셋값 주간 상승률로 봐도 0.13%면 굉장히 지금 높은 주간 뭐 거의 그렇죠 여기에다가 강남 4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전셋값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래서 0.25%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지금 강남 같은 경우에는 또 그 재건축 같은 경우에 뭐 2년 지금 실거주해야 또 분양권을 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까지 있고 여기에다가 뭐 그 재건축 같은 경우에 그렇죠 많은 분들이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고민하는 사이에 좀 이렇게 뭐 좀 전세를 월세로 이렇게 좀 전환하는 뭐 요런 것들 아니면 반전세로 전환하여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본다라면 강남 쪽에 있는 전세 물량이 좀 줄고 있는 이런 영향들이 많이 있겠습니다 자 일단 뭐 서울 아파트 중위 전셋가격이 그렇죠 중간값이 4억 6천 뭐 10 129만원 야 정말 네 그래서 정말 역대 지금 또 최고치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중위 가격도 지금 이렇고요 자 지금 송파구에 지금 뭐 매매값도 지금 송파구가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특히나 지금 전세가 같은 경우에 지금 요거는 지금 파크리오라는 그 아파트인데요 지금 그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천동 같은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에선 빠져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옆으로 조금 상승 여파가 좀 큰데 전용 144자곱매가 최근에 지금 국토교통부 지금 실거래가 올라온 걸 보니까 20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근데 뭐 20억이라고 하면 뭐 강남이니까 그럴 수 있지 라고 하지만 이것이 바로 이제 지난달 같은 경우에 11억 5천의 전셋가 그러니까 지금 한 달 사이에 그냥 숫자로만 보자라면 8억 5천이 전셋가가 야 정말 이것이 사실이냐 할 정도로 물론 지금 이 파크리오 전용 144자곱마다 평균 전셋가는 약 한 14억 한 5천 정도 뭐 한 15억 이렇게 왔다 갔다는 요 정도로 형성은 되어 있지만 실제로 지금 뭐 좋은 층 그 다음에 뭐 좀 좋은 뭐 어떤 그 안에 옵션들이 되어 있는 이런 경우에는 지금 최고가가 20억까지 기록을 하고 있어서 뭐 수치적으로만 본다면 한 달 만에 8억 5천 정도가 올라가는 자 이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정말 이게 전세 대란이 오는 거 아니냐 뭐 전셋가 폭등이 오는 거 아니냐 정말 걱정을 할 정도의 어떤 수치들이 정말 눈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 자 결론은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는 매매가대로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 전셋가는 전셋가대로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두 개가 다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수도권 쪽은 또 어떠냐 실질적으로 6.17 부동산 대책 때 지금 뭐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 뭐 전체 그렇죠 인천 전체 뭐 이렇게 수도권 전역이 다 지금은 조정대상 지역이라든지 투기 과열지고 지금 대부분 지금 묶여있는 상황이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있는 대장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 뭐 금액대로 본다라면 오히려 규제가 나오고 나서 1, 2억 정도가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광명 같은 경우가 지금 가장 많이 올랐는데 광명 같은 경우에는 뭐 광명 유타운에 대한 뭐 그런 기대감들도 있겠죠 또 신안산선 뭐 개통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기대감들 때문에 지금 광명 같은 경우가 1.21%로 지금 많이 지금 올랐고요 자 의왕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지금 0.92%까지 올랐고 지금 용인 같은 경우에도 0.89%까지 그러니까 의왕이나 용인처럼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던 뭐 이런 지역들도 지금 많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광명에 있는 이제 그 전용 84제곱 메다인 한 아파트가 11억 6,500 지금 광명의 33평이 10억을 넘어섰다는 것도 사실 대단한 거죠 뭐 또 가장 높은 거는 거의 한 12억 지금 13억까지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작년 이맘때 기준에서 보자라면 거의 한 2억 정도가 올랐습니다 이 아파트가 한 9억 정도 왔다 갔다 했거든요 작년에 자 근데 이미 11억 6,500이어서 지금 수도권에 있는 대장 아파트들 33평 아파트들은 웬만한 지역들이 전부 다 10억 클럽에 지금 가입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의왕 같은 경우에도 전용 84제곱 메다 33평이 8억 8천만 원에 지금 거래가 되면서 또 많은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자 이것도 지금 올 3월 기준에서 말씀드린다 그러면 약 한 7억 4천 8백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한 달 새 뭐 한 한 두 달 새 지금 거의 한 1억 뭐 한 3천 정도 사실 뭐 수도권에서 뭐 한 두세 달 사이 한 1억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건 엄청난 일이긴 하죠 자 그래서 지금 수도권에서도 좀 입지가 좋고 개발 호재가 있고 특히나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 어떤 수혜들이 있다든지 아니면 좀 인구가 유입되는 그런 개발 호재들이 있는 수도권의 대장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6.17 7.10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나서도 계속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그러면 이제 또 추가 규제 그렇죠 아직 주택임대차 3법은 뭐 아직 딱 입법이 된 건 아니죠 자 추가 규제로 또 얘기할 수가 있겠고 여기에다가 지금 이제 뭐 당장 그렇죠 7월 28일부터는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또 실시가 되죠 자 이렇지만 또 상대 쪽에서는 지금 호재들도 지금 뭐 광역 급행 철도에 대한 특히나 지금 뭐 공급 대책이 뭐 정부나 여당 안에서도 굉장히 엇갈리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또 하나는 뭐 공급 대책은 또 호재로도 읽혀지긴 하니까 어쨌든 이런 엇갈린 부동산 시장에서 어떤 반응들이 나오고 있을까요 자 6.17 7.10 대책 후속 입법 나오고 있고 추가 규제 줄줄이 지금 뭐 얘기 나오고 있죠 뭐 증여 같은 경우에도 증여 취득세라고 해서 12%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여기에다가 강남권 그린벨트 말도 많고 탈도 많아서 결국은 대통령까지 나서서 자 그럼 강남권의 그린벨트는 해제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죠 그러면서 군부대 녹지 이쪽으로 공급을 좀 확대를 하겠다 자 이쪽에 또 공급 기대감들이 있어서 지금 뭐 탈흥의 국방문제 골프장이라든지 이런 쪽이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어쨌든 강남권에 있는 그린벨트 해제 안 한다고 하니까 강남권에 있는 재건축들이 다시 좀 들썩이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코픽스 지금 사상 처음으로 지금 0%대 진입을 했습니다 주담대 변동금리 1%대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이자 부담이 적겠죠 자 결국 역대급 규제 속에서 성공 투자하려면 자 똘똘한 한 채 여전히 유효하다 그래서 상향 입지로 갈아타는 거 여전히 추천드릴 수밖에 없겠고요 자 분산 소유하시고 분산 투자해서 절세 전략 짜는 거 이제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자 주택임대 사업자 지금 혜택 받을 수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든지 다세대 주택 이런 쪽으로 최대한 활용해서 또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정말 역대급 규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역대급 상승을 하고 있는 이런 또 시장 하에서 어떻게 성공 투자할 수 있을까요 자 제가 매주 수요일하고 매주 토요일날 뭐 제가 직접 업 세미나를 진행을 합니다 1시간 반 2시간 동안 지금 규제 그 내용들에 관한 뭐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도 어떻게 하면 성공 투자 전략을 짤 수 있을지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서울 중심권 안에 그것도 소액 투자를 하면서 그것도 정말 절세를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어디 있을까 그러니까 취득세를 최대 85% 감면받을 수 있는 거라든지 재산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이런 절세 전략이라든지 내가 아파트 한 채 살고 있는 거는 일가구 일주택 비관세택을 다 받으면서 그렇죠 또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70%까지 받을 수 있고 뭐 임대도 소득세를 최대 75% 감면받는 뭐 여러 가지 이런 전략들에 대해서 세미나 오시면 제가 뭐 직접 설명을 다 드리고 또 끝나고 나서는 또 1대1로 상담도 다 해드리고 어떤 걸 팔아야 될지 어떤 걸 사야 될지 이런 투자 포트폴리오까지 다 짜드리겠습니다 자 세미나도 무료고 상담도 무료로 진행이 되고 뭐 투자 포트폴리오 짜리는 것도 다 모두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렇지만 또 많은 분들이 오시니까 꼭 예약 전화 남기셔야 되겠습니다 02 2638에 3956 02 2638에 3956으로 예약 전화하시고 성공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역대급 규제가 나왔지만 또 역대급 상승을 하고 있는 이런 시장에서 그렇죠 늘 그렇지만 서울 중심권 쪽으로 투자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서도 3대 업무지구 쪽으로 투자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 그러면서도 시세 차익과 임대 수익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입지들을 선택할 수 있는 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려면 세미나도 한 번 오시고 현장도 한 번 오시고 이렇게 움직인다면 성공 투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의 고수가 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계의 유재석, 유재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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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